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도련님 도련님 한양 가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향단이도 여자랍니다 서방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정화나 찍어주세요 도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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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양 가신 우리 도련님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향단이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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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